문재인 정부가 암탓의 끝판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과 실상을 보도한 언론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올랐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각종 사회보험료와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6% 상승하여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국민총처분 가등소득 대비 최종 소비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저축률은 1분기 대비 1.7% 하락합니다. 국민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생활부담은 무거워진 것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공공행정 등 세금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2030 청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9만 8천개 줄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무리한 문재인 케어의 후유증으로 인해 현 정부 출범 후 5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인상됐고 내년에는 고용보험료율마저 2년 9개월 만에 0.2%포인트 인상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올린 유일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선심성 생생용 정책으로 예산을 살포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회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예산, 생생내기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탓의 끝판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주택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강남 집값이 오른 건 언론 때문이라는 황당무게한 주장을 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임대차 산법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금리 등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은 쏙 빼고 연구를 해놓고서는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과 실상을 보도한 언론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이런 허무 맹랑한 연구의 최종 책임자인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연 사단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현수 원장을 비롯한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명백한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각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